고2 2007년 5월 22번이었어요. A번부터 문제를 차근히 볼 건데요. A번에 우선 먼저 너 여기 분사를 쓸래? 동사를 쓸래? 라는 걸 묻는다면 접속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. 지금 병아리콩은 8에서 40인치 자란다. 높이가. 그리고 나서 접속사가 없죠. 분사 써야겠죠. 그 가지를 사방으로 퍼뜨리면서 그래서 뭐뭐 하면서 B번은 선생님이 전치사 플러스 바이라는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단 말이야. 선생님 근데요. 얘도 명사고 얘도 명사잖아요. 그럼 이거 문제 못 풀어요. 얘는요. 이 동명사랑 명사를 잘 보셔야 되는데 동명사는 이렇게 동명사 오면 동명사는 말 그대로 동사적인 성질이 있어.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이 워럴이라는 목적을 데리고 올 수 있단 말이야. 그래서 얘는 이렇게 고르셔야 돼요. 둘 다 명사라고 생각하면 둘 다 답이 될 수 있지만 이 뒤에 구조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. 병아리콩이 저항할 수 있다. 가뭄에 모하면서 추출하면서 물을 깊은 층으로부터 이렇게. 자 그리고 각각의 플라워 얘는 생산합니다. 봉오리를 생산해요. 어떤 것이냐면 선행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봐야 되는데 단수잖아요. 그러면 지금 단수 동사를 써야 되니까 appears, 부푼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short word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 비번이 조금 헷갈렸던 그런 문제였습니다. 자 문제풀이 여기까지 진행할게요.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